태망의 5캐릭터 쏘올까기 아 이거 빠지는구나 아 이거 지금 패치했죠 아 불편하네 아 이거 왜 아 이런 이런 한두 번 정도 큰 거는 할 수 있겠군 다음 휘에르 위대한 휘에르 하나요 시계가 없으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아키아이러 안 나왔구요 파플은 아 녹색깔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위 파플 하나 놓고 그 다음은 핑크빌 그 다음은 힐라 시계가 없으면 위대한 그 다음에 모 반반 그 다음은 벨룬 발레올 아 소비창 없다 아 소비창 없다 시계 어머 슉슉 슉슉 슉슉슉 다음에는 메그 노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 메그 노스 안 남았구요 위대한 시그 노스 안 남았 сог tema 이제 옵니다. 윌 윌 루시드 데미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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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데미하나 지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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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피 네개 먹었습니다. 다음 캐릭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없지? 다음 캐릭터가 큰거 옵니다. 다음 나이트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나이트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아니 수치말고 슉슉슉슉 슉슉 슉슉슉 이거 빼는게 좀 불편하네요. 흠 흠 흠 흠 흠 여기는 두 번씩 갑니다이 슉 플레드 듀라이 CQ 자쿱 피에르 아 위디언 피에르 하나 또 먹어봅시다. 다운 핑크빛 알레용 아카이로 반반 하플 힐러 헬롱 블러드퀸 매그너스 아 위메그 하나 위메그 하나 시그너스 위시그 하나 나오나 암메그 쨘 윌 루시드 루시드하다 베비아 듄겔 지닐라 지닐라 개망했습니다 이 캐릭터 개망에 저주목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지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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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나비 엠버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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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흠 흐흐흐흠 흐흐흠 어 여긴 세 번도 있어 세수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가능하군요 아카이로 발레용 아 위대한 발레용 아 위대한 발레용 하나 흐흐흠르 간반 헤럭 블러드 퀵 메그노스 시그노스 수 윌 윌 윌 윌 테미안 테미안 롯씨드 롯씨드 뷰드캠 뷰드캠 시릴라 시릴라 아니 발레온 하나는 좀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오니 아 이건 안되던데 자 영화제트 소인에게 우리 캐릭터가 나오지 여기서 안나오는거 여기서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 아 여기는 한번 두번밖에 안되던데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핑크 핑크빛 빰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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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레오 발레오 피에르 피에르 아카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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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힐러 블러드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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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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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빵 아니 이거 좀 지금 하나정도 오 Ted 베미안 로시드 trunk fen Q 아니 연개 이게 확률 5% 험결로 아 여기 하나 두번밖에 안되던데 아니 왜 5% 확률인데 왜 나만 운이 없는 거야 아 왜 안나와 아카이로 코인에게 버즈를 잡고 이런거 말고 요런거 말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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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넣어야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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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